자리야, 저기 괜찮아?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? 그런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악몽을 꿨거든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걱정했지 이 상황에서 너한테까지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 일 없었다니 다행이야 깨워서 미안해 네가 괜찮은 걸 확인해야만 했어 미안 어서 자, 다시 자 자기가 잘 때까지 핸드폰 들고 있을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거야 그냥 다시ним을 거야 아무튼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